일본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 때문에 주세 대가리 없이 들었어요 나 일본어를 모르겠는데 일단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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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이 마스 고자이 마스 이제 내꺼는 곤덕이 나와봐 곤덕이 바로 나옵니다 일본 팬들이 나 얼마나 많게 일본 팬들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진짜 아니 뭡혀 초바닥에 이사만 하고 일본 갔다오면 영상 찍은데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떠니 일본인사람들 여기로 다 오는거 아니야 본떠니 정말이야? 북한대건 영상 찍었네요 볼게요 한국은 미국 팬들이 많으세요 네? 저는 미국 사는 팬들 많으세요 미국도 많습니다 일본도 많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있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많습니다 원래 팬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독일에는 왜 팬들이 많은가 내가 훗날에 알았습니다 나도 독일 방송 두 번 나갔댔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방송 나간거 내는데 영상 보내줬는데 그때 알았다 그 사람들 그걸 보고 뵌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고서리 성수헌님 12월 3일날 일요일에 주말에 노수현 가수님 성련에 축하해 들어가요 하남파 플러스 3삼 시간이 너무 강조 노수현은 탈북민입니다 노수현이 이거 노수현이 저기 저번에 광릉에서 노수현님 뭐 광수현은 가봤잖아 이거 너무 가까워요 기분감이 더 나고 응 가까워서 저번에 안미가 야방송에 가서 노수현 가수님 방송에서 생방송하는데 장난하나 했는데 다 생방송하는 도중에 지금 울어마 어찌는가 하느라고 그래서 전화 지금 딱 걸었는데 그래서 어디야 하니까 근데 전화가 약간 이거 미친네들이 지랄이 쌍도마차 타고 달리기 없네 했더니 죽겠다고 그게 지금 방송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제너사나 좋다고 더덕더덕 그러잖아 이것도 또 일본말인데도 번역을 못합니다 이만갑 출연 안 하세요? 성득씨 이만갑 탈북민 많이 안 나와서 재미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주제가 네 주제가 또 되면 또 나가고 하죠 아니 원래는 탈북민들 주르륵 앉아서 했는데 문재인 하면서 그게 다 바뀌었잖아 그게 이게 한국사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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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앉아서 그게 잘못된거 배워먹은 건 있다 그래 그렇게 해당하니까 재미없어졌지 오래전에 이제 여러분 끝날 시간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이 방송에 정말 미흡한데 이걸 들어와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우리 행군님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최성주 톡톡톡 수다에 방송에 와서 수다를 엄청 떨었니 농매구실이 썩어지게 이렇게 쭉 빨았고 그리고 이게 감제떡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송주씨가 제가 왔다고 이렇게 생방 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군님 한마디 해주세요 착한이라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일본어로 아 아리가또 고자이 마쓰라는 아리가또란 말이네 일본어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에 할키스 할카스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자로 쓰신 분 이영주님 영영님 그 다음에는 초심님 이안니 세상 푸른하늘님 초심님 그 다음에 권혁주님 송수원님 들어오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1분 1시간이 아니 이제 아주 인사 다 안분 났으니까 네 그리고 아 이영주님 송수원씨 결혼식 못갔습니다 결혼식 끝났는데 지금 못갔습니다 아팠지? 아냐 그날 아프기라 내가 다른데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못갔어 그래 응 못가야되는데 내가 그날엔 진짜 잊지않아가지고 다른데 갔어 그래서 못갔어 여러분들 훗날에 또다시 다음주부터는 제가 방송을 계속 생방송을 하겠으니까 실방 라이브방송을 하겠으니까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영님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자박꼬미라 조심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칩니다 안녕 다시 만나요 위룡이 삼총 오 오 괜찮아 어머 잠깐만 잠깐만 나는 어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총 으 으 어어 ㅎ 아 아 그래서 뒤로 거기 한번 신당 은 에 으 아 아 이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이거 아 definitely 엇 어 어? 위럽습니까? 아니 진짜? 근데 얼굴이랑 많이 벗네 아주 암에 와가지고 다 죽다살아서 암에 와가지고 위암이랬습니까? 간암 야아 참참참 와이프 임신했는데 우리 노노옥수육했다고 아 그렇지 어이구 소위수 밖에 노원 노원 노옥수 내가 쏴드릴게 아니 그러지마 100명으로 1억에 삼촌은 벌자 없었나 좀 경찰이 경찰이 지금 해 아 경찰이 먹고 이랬어 앞신데 어떻게 해 네 이거는 안 먹을까 쌓아갈거라고 요거는 포장해주고 내가 놓고 먹을 수 이거 두 분 거 내가 물게요 사장언니 나 진짜 농담이 아니야 내일부터 나오래 나 직원없어 지금 내 공조구나 그만하지 말고 아 시간을 정해야지 9시부터 저리 8시 반까지 근데 한주일에 5일만이나게 아니 근데 면접을 봐야지 엄마 어떻게 저렇게 대충하냐 하나 끝나고 면접 볼래 여기서 월급을 주는 거 우리 시간을 알아요 시간을 알아요 이거 어디야 아 됐어 나는 닮아줘 아 보구나 돈 살다가 풀수도 있어 아 일단 자 언니들이랑 내 다 보내고 면접 보고 가야지 내 대충하는 건 아니지 대충하는 건 아니지 내가 집에서 노니까 나만 미칠 거 같아가지고 그러게 요즘엔 8주자로서 신경통하면서 여기 식당이랑 공동체색을 가면 면접으로 가야 아 내 알지 내가 아 언니야 나 나와 일하면 안 아프다 일하면 괜찮아 일하면 일하면 응 어 그랬어 가만 있잖아 여기 위치가 버스 타고 어떻게 가야 돼 38당에서 있는데 이거 38번 정보상이 뭐야 저는 한 날 산다니 우리 앞에 다녀 그냥 보셨지 않시다 일단은 원래 2해까지는 집에 있고 다음해부터는 1월부터는 또 다시 내 노가다 다녔으니까 건설 현장 다시 가려고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해놨어 해놨는데는 땅 파고 몰라놔 그 기일이 좀 있어야 돼 앞서요 3개월 4개월씩 땅 파고 밑에 이거 바닥으로 뭐야 이거 좋아서 AKA 아 는 osta 여기서 isolating